그래픽스 프로젝트 탱탱 에일리언 게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이 게임은 탱탱볼을 이동시키며 외계인을 사냥하는 게임으로 총 10마리의 외계인을 제한시간 내에 모두 잡아야 합니다. 시계 아이템을 찾으면 제한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동시에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. 다음으로는 게임 시연입니다. 이미의 키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며 탱탱볼을 키보드 동작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외계인을 발견하면 점프하여 외계인을 밟습니다. 이동하며 사냥한 외계인들은 파티클로 분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. 1마리씩 잡을 때마다 10점씩 점수가 올라갑니다. 공을 이동시키고 시야를 회전시키면서 외계인을 잡으러 다닙니다. 만약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동할 수 없습니다. 이때 점프를 통해 장애물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합니다. 중력으로 인해 장애물에서 벗어나면 떨어지게 됩니다. 만약 시계를 발견하게 되면 5초의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. 다음으로는 게임의 결말입니다. 10마리를 제한 시간 내에 모두 잡으면 성공합니다. 만약 시간은 흘러가는데 외계인의 10마리를 모두 잡지 못했다면 게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. 또한 맵 밖으로 벗어나 바다에 빠지게 되어도 게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게임의 구성입니다. 첫 화면은 UFO와 달이 떠 있으며 장애물과 바다, 외계인 등은 게임의 진행을 위해 디자인하였습니다. 질감은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를 통해서 택시처링하였습니다. 여기까지 탱탱 에일리언 게임의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